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11월 13일 월요일 이른 아침 방송 여러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사 문제도 조금 다르지만 선거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거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광화문 집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든 지금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 비리 문제는 제도권 정치인들을 통해서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근래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더불어민주당 측에 이제 탄핵도 들고 나오고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뿐만 아니고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 향해가지고 이제 그런 탄핵에 대한 위협 이런 부분은 수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더불당의 압승으로 끝나고 그리고 특히 이제 빼앗은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문제 철두철미하게 침묵하고 그런 이제 태도를 보면서 2024년 또 총선을 기다릴 거 없이 사실상 대한민국에서는 선거 끝에다가 완성 단계로 거의 접어들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제 전투를 해야 할 그런 사회 지도청 인사들이 전투를 포기한 그 업보를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오늘 이제 첫 번째 뉴스는 하마스 관련된 그런 뉴스를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이제 이 양반이 이제 하마스의 내무부 아마 대변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들의 입장을 변호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한 팔레스타인인이 지나가면서 이제 뒤에서 야유를 보내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트위트 에서 많이 이렇게 소개가 됐죠. 그 이제 주민이 한 이야기가 신이 하마스의 책임 묻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이 이제 바로 하마스의 내무부 대변인이 이제 그런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 뒤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소리를 지르고 지나갔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트위트를 통해서 그런 내용을 보게 된 것이죠. 사실 이 밑에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입장에서는 총력을 다해서 전투하는 것이고 또 국제사회가 휴전을 하라 이렇게 권하더라도 사실 이스라엘인 입장에서는 가능한 일이 아닌 거죠. 천 명 이상 정도의 사람들이 살해를 당했고 또 그 사람들이 그냥 민간인들이 대부분이고 그런 상태에서 한 국가의 수장이 국제사회에 압력이 있다고 해 가지고 전쟁을 그냥 중지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요. 또 이 기사를 보니까 하마스에 돌을 던지기도 하고 의자로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나왔는데 이걸 여러분 보면서 피에로 같은 그런 정치 집단도 있었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그러니까 아마 제가 자세한 내막을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하마스가 상당히 이렇게 군사적 대결을 촉발하는 그런 강경파 정치 세력에 속했을 것이고 나머지 또 이제 중도파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온근파가 아마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나 서한지구에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간에 팔레스타인의 다수 특히 가자지구의 다수가 하마스에 손을 들어준 거 아닙니까. 하마스를 10여 년 정도 넘게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하마스가 정치 집단으로서 굉장히 급부상하게 되고 하마스를 제외한 일체의 다른 그런 정파들은 숨을 죽이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지역의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완전히 거머쥐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결국은 가자지구에 사는 팔레스타인들이 정치적 선택 집단적 선택을 잘못한 거죠. 지금 이제 이스라엘 측의 그런 폭역으로 인해 가지고 가자지구가 이제 파괴된 상태를 보게 되면 뭐 수십 년이 걸릴지 아니면 그 이상이 걸릴지 정도로 생활기반 정도가 거의 토초화된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복구하는 데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결국은 규책 사유를 따지게 되면 팔레스타인인들이 아주 강경파인 하마스의 집권을 도왔기 때문에 현재 저런 고초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개인도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지만 이 같은 경우는 집단적 선택에 그런 책임을 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 가자지구에 팔레스타인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보면서도 한 국가의 일반 시민들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되는 정치 집단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지금 상황은 공직선거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정치 집단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조차 없어진 거지 않습니까 선택의 자유가 그러니까 그냥 이미 그냥 결정이 돼버린 겁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에서는 선거 사물을 장악한 자들이 권력을 오랫동안 향유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게 된 거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방송 초두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선거 사기에 의한 쿠데타가 완성된 그런 상태에 들어가게 됐다. 그러니까 시민들 가운데 이런 조선일보의 일면 톱기사 이런 소위 극단적인 군사대결을 촉발하는 그런 정치 세력을 팔레스타인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 문제하고 연결해가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걸 보게 되면 집단적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이제 통계 같은 걸 이렇게 보게 되면 하마스가 지도부들이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한 만 발 가까운 정도로 그냥 이스라엘을 두드리게 되면 이스라엘의 초토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한 9000발 이상 정도를 쏘았지 않습니까 로켓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다행히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이언둠이 같은 그런 요격 시스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그런 폭탄이 가자지구로부터 이스라엘로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에 전부를 다 요격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한 80% 이상 정도는 요격 에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전주가 약간 소강상태에 들어가면서 이제 가자지구로부터 이렇게 쏘는 그런 로켓포 같은 것이 좀 적어지면서 미사일이라는 것이 적어지면서 아이언둠 같은 것이 거의 한 95% 98% 정도의 요격률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보면서 그러면 북한이 장사포라든지 이런 부분을 휴져선에 대거 이렇게 전진 배치하고 있는데 북한이 하마스와 비교해볼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화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당 한 2만 2만 개 정도를 이렇게 쏘아 수도권을 향해서 그냥 내리꽂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느냐 서울 불바다론 이런 이야기들이 그동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서울을 초토화시킨 다음에 강남 이불을 점령하고 그다음에 휴전하자 이렇게 하면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처럼 그렇게 싸우겠습니까 백령도나는 연평도를 그냥 때려 가지고 점령하고 난 다음에 휴전하자 이렇게 하면 아마 휴전파들의 압도적인 목소리가 커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까 미국 국방장관인 오스틴 오스틴 미 국방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찬을 하면서 하마스식 북한의 도발 때 응징하겠다 뭐 장사포를 때려 가지고 뭡니까 한 7, 80년 동안 만든 서울을 다 초토화시켜버렸는데 그때 어떤 시득으로 북한을 도발에 응징할 수 있을지 이미 모든 것이 다 부서진 상태인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헌을 한번 찾아보니까 지금 보니까 산술적으로는 한 시간에 1만 발 정도를 쏘아 서울에 때릴 수 있는 모양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위협할 수 있는 사거리 장사정포 방사포 이게 이제 제법 한 2021년 기사니까 지금은 훨씬 더 화력이 더 세졌겠죠 아산연구원에서 나온 그런 보고서도 보니까 잘 이야기하고 있네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과 방사포 위험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미사일 및 방사포에 대한 탐지와 요격 시스템에 시급히 구축돼 이게 2019년 여러분들 그리거든요 이스라엘은 2006년 이스라엘 레바논 전쟁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 대한 로켓포 위협을 절감하고 아이언둠을 개발을 시작해서 6년 후인 2011년에 실전 배치 완료하였다 그리고 이 기술 개발하는 관중에서 미국으로부터 재정과 기술적 지원을 받은 거죠 한국은 전혀 이제 요격 시스템이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사포같이 그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수천 발 이렇게 때리게 되면 그냥 고스란히 당해야 되는 거죠 국방 예산이 우리가 훨씬 더 많을 건데 다 인건비로 나갈 겁니다 이번에 이제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이스라엘 군대를 보게 되면 참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고 야무지고 다부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타인들이 겪는 그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되면 앞에 말씀드린 첫 번째 포인트 한 사회가 정치 세력을 선택하는 집단적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그것을 팔레스타인 일이 실수로 했기 때문에 지금 하마스라는 그런 강경파를 득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밀어줬기 때문에 지금 뭐 생활기반이 다 파괴가 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대다수 국민들이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집단을 선택할 수 있는 이제 자유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럼 그 정치집단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나 역사관에 따라 가지고 나라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런 미친 결과가 나오는 거죠 다른 하나는 북한에 의한 단거리 미사일이나 방사포 단기간에 걸친 집중적인 그런 폭격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가 논의가 된 지가 제법 오래됐지만 제대로 하고 있으리라고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ular 중국사회 한국사회